좋아! 좋아!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 왓! 드디어 내가 됐군 자 조차 10시 나오세요 아우! 다 무찌르고 왔구만 자! 자기를 먼저 잡으라는건가? 오케이? 카지노네? 헤딩? 뭐야? 왓더! 아니? 왓더! 와우! 와우! 대쉬 부족 들고 와야겠는데? 아! 죄송해요! 오! 큰일났다!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까지 무슨.. 어려운건 없구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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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 제가 알티탭을 잘못해가지고 어허허허 좋았어요 아 되게 순조로운데? 오케이 이정도면 못검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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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후우! 자 죽을때 안됐나? 어허 여러분 더 밝으면 위험한거에요 뭐야 왜이렇게 안죽어 이거? 왜이렇게 안죽어? 죽어! 아 좀 끊기시는 분들은 화질을 좀 낮춰보세요 오케이 노크아우! 끝났네? 주사위에 해당되는거 하나씩 잡아야되나? 랜덤인거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주사위를 굴리는거 같죠? 클리어 오케이 세이프 오! 아 주사위를 굴려서 가는거구나 제발 사! 아아 이런 어이 잘 만들었다 대박인데? 아 이번엔 또 이거네? 어우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와 안보인다 안보인다 아 기수도 무섭네 이거 오케이 패딩 자 잘하고있어요 자 잘하고있어요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패딩 피하고 어 잡았다 백 아니네 굿 이거 피는 다시 차나? 피 안차는건 아니겠지? 좋아요 자 다음 갑니다 아 이런 야 이거 많이 가야겠는데 음 몇 벌로 해야되는거야 이거 흐흫 피가 안차는구나 어 뭐야 뭐야 아 패딩해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둘째나 맞았네 아이고 아 이거 처음에 다시 해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어 딱이다 딱 좋다 딱 좋다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오케이 한번만 더 막판 막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하트 배치 이게 마지막 퀘 고릴라만 잘 넘기면 되는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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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배치 굿굿굿굿 이번엔 괜찮아 이번엔 괜찮아 이번엔 괜찮아 3 3 5 3 좋아좋아 자자자 고릴라 고릴라 나 바본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자자자자 자자자 자자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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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이번에 꿀이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케 아오 아 이번에 한 대 맞아버렸어요 아 큰일났네 감사합니다 유난하니 맞아버렸어요 죄송해요 보스전인데 3 3 3 3 3 3 오케이 2대 맞았네 큰일났따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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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6 7 8 9 8 10 10 10 10 10 11 11 11 14 16 15 15 16 16 이제 지금 보고 들어오신 분들 꽤 많으신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케이 악마의 카지노에 왔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보스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아 보스를 잠깐 장비를 점검하고 갑시다 단술이 식혜 식혜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단술로 알고 있었어요 단술이 표준어인가? 필살기능 3단계 쓰고 일단은 패턴 파악을 위해서 어 요걸 쓰도록 할까요? 피 피 쓰고 샷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요거 샷건 같은 느낌 요거 쓰고 나머지 하나는 유도탄 쓸까요? 유도탄? 유도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무기를 선택을 하고 받으러 가겠습니다 보스전 기대가 돼요 과연 악마 보스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왜 왜 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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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라 고생했구만 이라고 하는군요 어이 뭐야 노인에서 그러는 게 있네 어 음 자기 팀에 들어오나운데? 아 지금 영혼을 수집하는 어떤 악마들의 팀에 들어오라고 하네요 시르다 시르다 어 뭐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렐라진 롤러코스터에서 진짜 아우 어려운데 오케이 시작 어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뭐 어 뭐야 뭐 머리 악마 어 뭐야 어 어 오오오오 머리가 막 들어 오오 이런 아 바로 끝나겠는데 이거 일단 머리 떨어지고 몬스터 나오는 패턴 봐겠어요 어 뭐야 아예 그냥 첫걸음도 못됐네 첫걸음도 못됐어 아 예스는 다음번에 메시지 뜨면 어 제가 무기를 바꿀 때가 되면 음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도전하고 오케이 어차피 보스랑 싸우는 건 싸우는 거니까 어 제 생각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그냥 뭐 아예 안 싸우던지 오 저 심심 오케이 어 아 아 맞았다 각을 잘못 잡았네 오우 조심 잡고 피 남았어요 오우 조심 피하고 오케이 잡고 헉 오케이 괜찮죠 지금 지금 아 아브라라 카드입니다 아 아 오우 위험했다 오우 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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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행히 살았습니다 오우 오우 오른쪽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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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중간까지 왔어요 중간까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손이 안맞아 아이고 안맞았네 야 이거 레알 빡세구만 오케이 이 악마 녀석 정신이 멍해지는구만 오케이 이게 좀 안정적이네요 아 이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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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위험했다 짱 위험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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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분위기 좋고 오케이 이거 한번 쓰죠 어차피 나중에 차니까 오케이 패링 오케이 오 좋아요 아! 겹쳤다 너무하다 진짜 겹치게 쏘지마라고 오오 이 녀석아 피하고 오케이 2단계 아까보다 낫네 피 2개 남았어요 응 오케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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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끼가 꿀이죠 아 폭탄이네 발닝 배닝 폐링 오케이 좋아용 도끼 좋아요 빛 재기 아 맞았다 아 맞으면 안되는데 또 나오네 오케이 좋아 좋아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 왓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고 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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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험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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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거리가 안돼 됐다 안됐다 이런 사정거리가 안전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정거리가 됐다 안됐다 이러기 때문에 도끼 폭탄 해링 오우 아이고 도끼 맞았다 아 아 아 이런 까비까비 힐쌀기 써버릴게요 지금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떨어졌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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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 피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형제는 악마를 제압했습니다 악마는 결국 포기했지요 항복이다 항복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악마의 계약서를 다 태워버리는구나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착한 일하네요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해를 알려주는 게임인줄 알았으나 어쨌든 마지막에는 다들 해피엔딩 다른 몬스터들의 영혼까지 해방시킨 그들은 추앙받았습니다 디엔드 아우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 나눈 시간 제외하면은 자 구조된 영혼들 이런 업적을 달성했고 아우 땀이 흥건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제가 좀 집중을 잘했으면 빨리 깰 수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아주 그 소홀한 부분들의 실수가 계속 있어가지고 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배드엔딩도 보자구요 어 배드엔딩도 아까 그 선택지에서 악마에게 협력한다를 누르면 배드엔딩 어 악스러운거봐 어우 정말 유니폼부터가 그냥 극혐이네 어 배드엔딩 선택 안하길 잘했어요 wait a little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